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무더위에 따르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이른바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의 온열 질환 감시 재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 6,5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4명이 숨졌습니다. 온열 질환자는 5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사망자 역시 50세 이상이 75.9%로 나타나 작년과 고령층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했습니다. 또 전체 환자의 40%는 논이나 밭, 작업장 등 실외에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